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과 관련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카운트하는 알고리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부터 봅시다. 영어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제시하라 하겠는데요.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래요. 그 다음 영어 점수는 100점이 만점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 수가 100명인데 얘들이 배열 변수 점수 100에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은 뭐겠습니까? 점수 1에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점수 2 해서 100명인데 해서 배열 변수 점수 여기에 이제 지장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100명 중에서 영어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80점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점수 100개의 배열 변수에 배열 변수가 1번부터 해서 100번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각각의 점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아닌지 먼저 검사를 해서 그죠? 이상이다 이면은 그 수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계속해서 증가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카운트를 뭐로 잡아주면 돼요? 0으로 잡아두고 얘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80점 이상이냐? 이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카운트를 1씩 증가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분석인데요. 일단 별변수 점수 100개의 점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점수 1의 첫 번째 학생의 점수, 그렇죠? 쭉 가서 점수 100의 100번째 학생의 점수, 이런 점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있는데 우선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죠. 그래서 점수의 i번째, 점수 i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상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상이면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되죠. 물론 처음 카운트는 뭐가 되어 있겠어요?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 되어 있겠죠. 0으로 초기화 되어 있다가 이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80 이상이면 뭐 해주면 돼요? 하나씩만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우선 변수가 점수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물론 배열변수겠죠? 그 다음에 i, 이 배열변수의 첨자로 쓰기 위해서 인덱스 변수로 i를 잡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이 배열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점수 1, 점수 2, 점수 3 해서 점수 100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배열변수가 이름이 점수인데 점수에 해서 여기서 계속 1번부터 100번까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i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배열변수에서는 이 인덱스 함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배열이 있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보면 인덱스 변수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도 이런 배열이 있다. 그러면 인덱스 변수가 어디에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개수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의 수입니다. 80점 이상의 학생들의 수. 그럼 결론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카운트죠. 그렇겠죠? 그럼 보자고요. 맨 처음에 점수라고 하는 배열변수를 100개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카운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0이 지금 들어가 있죠? 왜요? 개수를 세우기 위해서 개수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0으로 초기화시켜 둔 거죠. 자, 그 다음에 i는 1이에요. i는 1. i는 1. 지금 뭐 하는 겁니까? i를 증가시키네요. 그죠? i는 i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에서 그죠?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1번부터 언제까지요? i가 100보다 클 때까지. 그러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을 100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점수 i가 i번째 점수가 80 이상이냐? 물어보죠.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으면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그래서 1씩 증가하죠. 1씩 증가. 처음에는 0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 다시 i를 증가시켜서 또 검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80점 이상인 것들의 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주는 그런 간단한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자고요. 점수라고 하는 배열을 지금 뒀죠? 그죠? 점수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100개를 잡았고요. 자, 처음에 카운트에 역을 뒀습니다. 그죠? 숫자를 카운트하기 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인덱스 변수죠? 배열. 맞습니까? 자, 그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점수가 뭐예요? 80 이상인지 검사하죠? 자, 검사를 해서 이상이면 뭐예요? 이상이면은 카운트 플러스 1이죠. 증가시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 변수를 1씩도 증가시키고요. 그죠? 그 다음은 뭐예요? 이게 100보다 크냐? 100보다 크냐? 그럼 끝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트루가 되고 얘가 폴스가 되겠죠? 그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간단한 그런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최대값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자고요. 문제를 보면 영어 시험 만점 학생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학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학 점수를 찾아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험 점수 수학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 본 학생 중에 가장 뭐예요? 높은 높은 학생의 점수를 찾아서 즉, 뭡니까? 최대값을 찾아서 그죠? 최대값을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게 되어 있죠. 뭡니까? 영어 시험 만점 학생들 중에서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학생의 영어 시험이 만점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되죠.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만점인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수학 시험의 뭐예요? 수학 시험의 가장 높은 점수 수학 시험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험 본 학생은 200명이랍니다. 200명 그러면 그 중에 영어 점수는 영어 점수는 ENG 200 ENG라고 하는 배열 변수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수학 점수는 어디예요? MES MES 200에 지상되어 있대요. 그리고 점수는 모두 100점이 만점이다 라고 미리 조건을 두는 것이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1번 학생은 뭡니까? 1번 학생의 영어 점수는 ENG 1에 있을 거고 수학 점수는 MES 1에 있겠죠. 200번 학생은요? 그렇죠. ENG 200 수학 점수 MES 200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일단 영어 점수가 만점이냐 100점이냐 아니냐를 먼저 체크해야 되죠.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 수학 점수 중에 제일 높은 점 제대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조건 1을 먼저 맞나 안 맞나 검사를 해야 되죠. 영어 점수가 100점이냐 맞으면 맞으면 비로소 제대값을 구하는 거죠. 아니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화하는 부분이죠. 자, I가 나왔네요. I가 I가 나왔고 여기 I가 있어요.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죠. 순서들을 보시고 바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M이 뭐냐면 M이 영어 시험 만점자 중에서 수학 성적이 가장 높은 경우에 수학 점수래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M을 출력하겠네요. M을 당연히 출력하겠고 자, I는 인덱스예요. 왜 인덱스가 필요해요? 그죠? 별 별 변수가 있으니까 인덱스 변수가 필요하죠? 자, 됐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M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0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10이 있고 20이 있고 5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중에 최대값은 뭐예요? 이게 최대값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최대값을 0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0이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가 더 크죠? 그럼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여기 안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비교를 해요. 그럼 얘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에 10 대신에 2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를 해요. 그럼 상관없죠? 그래서 최대값은 2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값을 0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0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인덱스 변수가 i가 1입니다. 자, 맨 처음에 영어 점수가 100점이냐 아니냐를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ENG i 맨 첫 번째죠. 걔가 100점이냐. 자, 이 조건에서 조건에서 이 이 기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100을 이쪽에 넣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비교죠, 비교. 같으냐 이 말이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ENG 값이 100이냐. 100이면 체크할 필요가 있죠. 아니면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명인 사람 중에서 수학의 제일 큰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100이냐. 그럼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메스 1 그럼 첫 번째 수학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M보다 크냐. 지금 M이 뭐예요? 최대 값인데 0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M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최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에다가 그럼 첫 번째 그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M에 지금 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0이. 그죠? 이게 최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수학 점수가 10점이라고 해봐요. 그럼 10점이 0보다 크냐. 크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최대 값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되시죠? 자, 그 다음에 I를 증가시키고 I가 200보다 크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죠. 그죠? 물론 여기서 이 점수가 최대 값보다 크지 않으면 최대 값보다 크지 않으면 이쪽으로 오면 되죠. 그 다음 번째를 검사하면 되죠. 영어 점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ENG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수학 점수가 있어요. 여기가 메스예요. 자, 첫 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수학 점수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90점이고 첫 번째는 90점이고 두 번째는 100점이에요. 100점. 여기는 90점 그 다음 여기는 20점이에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첫 번째 학생부터 먼저 검사를 하죠. 자, 얘가 100점이냐 아니냐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검사할 필요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왜? 영어 시험 만점자 중에서 수학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학생 검사해보죠. 100점이냐 100점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학생의 점수 얘를 우선적으로 최대 값으로 두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뒤에 얘보다 큰 게 있으면 최대 값을 이 숫자로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왠지에 어떻게 했어요? 그죠? 최대 값을 0으로 지금 생각한 것이죠.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이죠. 그죠? 가정. 그래서 최대 값을 0으로 지금 이제 잡아 두었고요. 자, 잡아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죠. 인덱스 I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죠. 자, ENG I 첫 번째 값이 100이냐 맞습니까? 100이냐라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100인 경우에 100인 경우에 수학점수가 M보다 M보다 지금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값보다 크냐? 크면은 최대 값에다가 그 수학점수를 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요. 반복을 하고 자, I가 200보다 크면은 끝나게 돼서 최대 값인 M을 출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최대 값, 최소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요거는 최대 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죠? 만약에 최소 값을 구하는다고 해봐요. 최소 값 최소 값 그러면 뭐를 바꿔주면 될까요? 그죠?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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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으로 생각하고요. 그죠? 그죠? 100점이 제일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MASS I가 100보다 작으냐? 그죠? 작으냐? 작으면은 그 값을 뭐예요? 최소 값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값은 뭐예요? 값이 값이 이 값이 제일 크다라고 간주를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값은 뭐예요? 이 값이 제일 작다라고 간주를 한 상태에서 값을 한번 해봅시다. 합계는 뭐 어렵지 않겠죠? 합계는 합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sum은 뭐 이렇다 sum 플러스 I 이런 식이죠. 그래서 I I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고 그죠?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구한다라고 하면 문제의 이런 식이고요. 그럼 평균을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은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갯수로 갯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갯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봅시다. 자, 문제입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 휴대폰 고객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총 통화 시간을 토대로 한 명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사용하는 통화 시간을 토대로 1일 하루하루 평균 통화 시간을 구한대요. 평균 통화 시간 그러면 총 통화 시간을 구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한 달을 30일로 잡습니다. 그 다음 매일 매일 통화 시간은 변수 TI에 제작해야 된대요. 별 변수 자, 만일 1일 통화 시간이 200초 이하이면 무료 서비스를 해주며 총 통화 시간에서 제외한답니다. 자, 그러면 하루하루 통화 시간이 200초인지 체크해야 되죠. 체크해가지고 그죠? 안되면 뭡니까? 그거는 그거는 카운트에서 빼야 되죠. 합결을 구한 다음에 나누는데 나누는 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합결을 구하고 그죠? sum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sum 가지고 그죠? n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 n은 뭐예요? 이 n은 무료 통화 하고 있는 무료 통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걔를 빼야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순서둡니다. 자, 보면 우선 t30입니다. 그럼 배열 변수죠. 그럼 이 t30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매일매일 통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있으면 그죠? 여기에 t1에는 첫날 첫날에 통화 시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날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30번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이게 200 200 200이 안 되면 얘는 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0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하네요. 그죠? ti 값이 200보다 크냐? 크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계에다가 지금 0을 초기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 다음 i에다가 1을 넣었고요. ti 첫 번째 값이 이겁니다. 첫 번째 값이 200보다 크냐? 크면은 뭐예요? sum에다가 sum 더하기 ti 자 맨 처음 sum은 얼마예요? 0이죠? 0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이 통화 시간이 sum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n을 증가시켜요. 증가시키고 i를 증가시키죠. i가 30보다 크냐? 그러면 이미 끝났잖아요.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i를 검사하죠. te 두 번째가 200보다 크냐라고 검사해요. 크다? 크다. 그럼 기존의 sum에다가 얘를 또 더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n을 증가시키고요. 그죠? 그 다음 i를 또 증가시켜서 또 반복을 해요. 그럼 이 n은 뭐예요? 이 n은 그죠? 여기서 200보다 크냐? 그럼 큰 값들을 카운트해야 되죠. 카운트 왜 카운트해야 돼요? 나누어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n 값 가지고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뭡니까? 이 sum을 뭘로 나눴어요? 그죠? n으로 나눴죠. n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이건 역시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배열변수 t를 잡았습니다. 그죠? t를 잡고요. 그 다음 sum 합계에다가 0으로 초기화시키고 n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죠. 첫 번째 배열변수 값이 20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큰 것만 지금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sum은 sum 플러스 ti예요. 그러면 총 통화시간 합계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 n을 증가시키죠. 자 여기서 이 n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n이 그렇죠. 카운트죠. 그렇죠? 200보다 큰 것에 대해서 크면 그 개수를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째까지 반복을 하고요. 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합계를 합계를 뭘로 나눴어요? n으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이 n은 어디서 구해졌어요? 카운트의 개수니까 그렇게 하면 평균은 나온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수 판별인데요. 소수 판별 소수냐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자 보자고요. 자 문제는 1에서 100 사이에서 가장 큰 소수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큰 소수 1에서 100 사이에 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큰 게 자 그러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이미 조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전혀 소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자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1보다 큰 자연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2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죠? 2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자 그걸 말한다. 예를 들어 2, 3, 5, 7, 11, 13, 17 같은 수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수로는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죠. 그죠? 근데 4 4는 2로 나눠지잖아요. 이거는 소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보면 만일 자연수 N이 자 N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소수라고 해봐요. 그러면 2부터 N까지의 제곱근까지의 자연수들 중에서 N을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떨어져서 나누어지면 그건 소수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 해봐요. 4 4 4가 있다 해봐요. 그러면 이것이 2부터 N을 제곱근이죠. 그럼 뭐예요? 2부터 뭐예요? 루트 4까지죠. 루트 4 중에서 나누어서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소수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럼 루트 4가 뭐예요? 그럼 2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밖에 안 되는데 이 4를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되죠.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소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 5에 없었다. 5 그러면 이건 뭐예요? 2부터 루트 5까지죠. 루트 5는 루트 5는 2점 얼마죠. 2점 얼마 얼마. 그죠? 그러면 2에서 2점 얼마 얼마까지니까 얘도 2밖에 검사하지 못하는데요. 좀 큰 숫자로 해볼까요? 13이 소수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현재는 소수입니다. 그럼 13이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2에서 어디까지요? 루트 13까지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럼 루트 13은 얼마예요? 루트 13은 루트 9하고 루트 16 사이에 존재하죠. 루트 9은 3이고 루트 16은 4니까 그럼 루트 13은 뭐예요? 3점 얼마 얼마예요. 그죠? 3점 얼마 얼마. 그죠? 근데 그러면 2에서 3 사이다. 그죠? 2에서 3 사이. 그럼 얘를 2로 나누어서 나눠 떨어진지 체크를 해요.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체크를 해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럼 얘가 소수다의 말이에요. 근데 14 같은 경우는 뭐예요? 14 같은 경우에는 2에서 루트 14죠? 그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2하고 3으로 이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눠지느냐? 나눠지잖아요. 그죠? 나눠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소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2에서부터 루트 n까지 n까지의 자연수 자연수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냐 없냐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있으면 소수가 아니다. 없으면 소수다. 그렇게 해서 1에서 100 사이까지 가장 큰 소수를 구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문제 분석인데요. 일단 가장 큰 소수를 지금 제일 큰 소수가 뭔지 구하는 거니까요. 가장 큰 소수 p를 일단 2로 한번 잡자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소수는 2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값이다라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 3부터 100까지 그죠? 반복하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새로운 소수가 나왔다. 그럼 그 값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되죠. 됐고요. 자 그럼 3에서 100까지 소수 여부를 판단해야 되죠. 소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2부터 2부터 루트 n까지 루트 n까지 나누어서 나머지가 있냐 없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함수를 쓴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수가 아닌 거예요. 소수가 아니다. 그런데 2에서 루트 n까지 계속 했는데 떨어진 값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럼 재설정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부분 시작 그 다음 끝은 제가 뺐습니다. 생략을 했고요. 지금 P가 가장 큰 소수래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P입니다. 그죠? 그래서 P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n은 3부터 100까지 조사할 자연수고요. 그러면 지금 P를 P를 지금 뭘로 잡았습니까? 2로 잡았죠. P를 지금 2로 잡았는데 P를 지금 2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2가 제일 크다라고 지금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것이죠. 물론 2는 아니겠지만 P를 2로 잡았어요. 그래서 n값을 3부터 100까지 검사할 거예요. 검사해서 얘가 소수다. 그러면 P값에 그 값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m은 n의 적금이고요. 그 다음에 r은 소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r이니까 여기서 소수인지 아닌지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겠네요. 그죠?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는 반복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에다가 2를 넣었어요. 2가 제일 크다라고 가정한 것이죠. 그 다음 n은 3이에요. 즉, 3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m에다가 square to n을 하는데 int를 붙였죠. int. 그죠? int가 뭐였어요? 그죠? 정수죠. 정수. 그죠? 정수를 바꿔주는 것인데 왜 int를 붙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걸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아까 했던 루트 13을 예를 들어볼까요? 루트 13 그럼 이 13이 13이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려고 하면 그죠? 2부터 루트 13까지 검사를 해야 되죠. 13이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이 루트 13이 아까 얼마였었어요? 3점 얼마였죠? 그죠? 그러면 2부터 3점 얼마까지는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정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예를 정수로 바꾼다는 말은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int를 취하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순서도상에서요. 순서도상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square to root s 그것도 왜 했는데 그 앞에 int를 붙인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i가 2입니다. i가 2 그러면 i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보세요. mode n을 뭘로 나눴어요? 2로 나눴죠. n을 2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n 값 n 값이 10 n 값이 10이라고 해봐요. 12 n 값이 10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1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m은 뭐가 돼요? m은 루트 12죠. 루트 12 루트 12에 int 함수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루트 12니까 이것도 역시 3점 얼마죠. 그럼 이게 int 함수를 취하니까 이건 3이 돼요. 맞습니까? 자, 천천히 해보자고요. 그러면 n을 n을 우선 i로 나눠요. i로 그러니까 12를 뭐예요? 12를 2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서요. 12를 2로 나눴어요. 2로 자, 나누는 게 어때요? 나머지가 0이죠. 맞습니까? 0이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수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n을 또 1정가시키죠. 맞습니까? 자, 1을 정가시켜서 n이 100보다 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뭐하는 거예요? 12는 이제 더이상 소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 13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13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그럼 n값이 이제 13이 되죠? 13이 되고 그럼 m은 뭐가 돼요? m은 루트 13이 되는데 이건 역시 3점 얼마죠? 자, 보세요. 그럼 13을 n이 13이니까요. 13을 지금 i로 나눠요. 2로 나눠요. 2로 2로 나눠요. 나머지 0입니까? 아니죠? 그럼 i를 1정가시킵니다. i가 n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뭐하는 거예요? 이 n을 뭘로 나눠요? n을 2가 아니고 3으로 나누죠. 3으로 3으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 0입니까? 검사를 하죠? 하고 난 다음에 0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i를 또 전가시키고 i가 m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반마디로 자 이거죠? 맞습니까? 루트 n까지 검사하는데 n까지 검사하는데 이 값이 이 값이 자연수도 나오지만 자연수 뭐 3점이라고 해볼까요? 소수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하는 거예요? int 함수를 취한다. 자 이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모드 함수를 쓴 것이죠. 모드 함수를 써서 그죠? 이게 이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다는 말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 만약에 이 i 값이 n보다 크게 되면 그것이 소수가 되죠. 그래서 이 n 값을 p에다가 넣어서 결론적으로 p를 출력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이게 뭐예요? p가 소수적이죠. 소수에다 2를 넣었어요. 2가 제일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을 n에다 넣었죠. 맞습니까? 3을 n에다 넣었고 3부터 검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해서 n에 루트를 취하죠. 루트를 취하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int 함수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걸 m이라고 잡고요. i가 2부터 검사를 하게 되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n 값을 n 값을 2로 나누어요. 그죠? 현재 여기는 2죠. 그죠? 2로 나누어서 그 게 이제 나머지가 있냐 없냐를 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있다는 말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되고요. 조금 움직였는데 그죠?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에요.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i를 하나 증가시키죠.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i 값이 n 보다 크냐 라고 체크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 그 자연수가 소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수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루틴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했던 내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하튼 일단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똑같이 안 나오고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런 기법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요. 그죠? int를 붙여서 소수점 이하를 없앨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다. 한 이 두 가지 정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거나 한 것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학에 대한 그런 순서대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머지 수학에 관련한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